안녕하세요 쇼니대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짜자잔 초경리한 발림있는 스탠드입니다 버튼에서 나왔고요 기타 스탠드예요 모든 각도 모든 악기 그리고 휴대성까지 겸비한 그런 스탠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탠드의 기둥과 받침 그리고 등받이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버튼 얘를 하면 앞뒤로 해서 바디의 너비 바디의 크기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기타를 안정하게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양쪽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양쪽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둘이 길이를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신 다음에 벌려주시면 이제 양쪽 길이가 맞겠죠 보통 이런 스탠드가 딱 고정되어 있어서 나와가지고 통기타를 거치를 하든 일렉을 거치를 하든 좀 문제점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렉을 거치를 할 때도 좀 땡겨서 이런 식으로 땡겨서 이렇게 거칠하면 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리콘 재질의 받침이 이제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 오돌돌돌한 이런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밀림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위치에서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좀 이렇게 눕혀서 할 수도 있고 뒤로 이렇게 하도 밀리지가 않죠 절대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받침을 보면 이쪽에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플라스틱 재질 느낌으로 좀 되어 있는데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어 뭐 눕히든 세우든 그 각도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악기를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경량이고 이동도 되게 간편해서 보통 어느 공연장 가면은 스탠드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난감하거든요 기타를 내 소중한 기타 그냥 바닥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할 때 얘 하나 그냥 들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접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딱 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어 보통 제가 이펙터 리뷰를 하는데 이 정도면 한 460g? 네 500g이 좀 안 돼요 300g까지도 가능하게 돼 어쨌든 500g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게입니다 네 되게 가벼워 이렇게 열고 딱 펴주면 바로 거치 얘는 가격대는 18000원이고요 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 메 Advance 케이스 extensive 어 여기도 heavenly 의и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